전주 금암교회입니다. 오늘은 중북 복놀이 가을 차량제였습니다. 지금 금암교회의 유집사님 머십으로 하나님의 편을 모일 수 있습니다. 지금 금암교회의 유정희 집사님입니다. 제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송정민 사모님의 시스템 복 맞춰가지고 무너지당합니다. 펼쳐보이고요. 한춘대 희일이 되는 이곳에 나는 웃고 늘 생뜸까 아는땐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이곳에 살아둡니다 다치게 하자 다치게 하자 전제구만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제구만부터에 출석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인정이시지 않으니 무엇이므로 나에게 온갖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할 기타 지자 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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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